음악 체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개발하는 건강기능식품기업 프롬바이오를 소개합니다. 프롬바이오는 2008년부터 개별 인정형 원료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각종 푸드박람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원료를 찾아내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원료의 생산부터 제품 검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만든 프롬바이오의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일명 이하니 다이어트로 알려진 와일드망고 퍼펙트 뷰티는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젤리 타입으로 전세계 수천여종의 망고 중 와일드망고 씨앗에서 추출한 다이어트 기능성 특허 원료 IGOB131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합성 감미료, 합성 착향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 믿고 먹을 수 있는 와일드망고 퍼펙트 뷰티는 하루 한 포 섭취로 체지방 관리와 배변 관리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중년은 관절 연골엔 보스웰리아를 눈여겨보면 좋은데요. 자연의 나무 수액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인체 시험 결과 관절의 통증 및 붓기 감소, 활동장애 개선과 섭취 중단 1개월 후에도 통증 개선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인증받았습니다. 국내 유일 프롬바이오 관절 연골엔 보스웰리아에는 셀렌, 아연, 비타민D, 마그네슘, 망간 등의 성분까지 채워져 있어 연골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1차 생산분 완판 기록을 세운 프롬바이오 간건강인 밀크시슬은 간건강 관리를 위해 하루 한정씩 섭취해주면 되는데요.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시슬 추출물과 비타민 7종, 미네랄 2종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원료로 만든 위건강앤메스틱은 위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인데요. 국내 최초 프롬바이오 단독으로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 원료를 획득한 특별한 제품입니다. 100% 식물성 자연 원료로 만든 위건강앤메스틱은 인체시험 적용 결과 기능성 소화불량 개선과 위산영류, 경미한 속쓰림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프롬바이오 건강기능식품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待으세요. 간장들이하시는 분들께 진심ู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컨텐츠를 Je steering can do something of that can do something else related to the full time. 오열드에서 컨텐츠를 제ik toxicity .